우리 모두 천국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칩에 불고 놀고 즐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부자집 앞에는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가지고 불쌍한 나사로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것이라 좀 배불리를 한도 주는 자가 없고 개들이 흔들을 핥더라 그러니까 몸에 상체가 있는데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다음 세상에 보니까 완전히 달랐는데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음부의 불 속의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천국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주 행복한 복된 인생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말한 거 보니까 전혀 안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한 거 보니까 저 거지를 통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저러가 이렇게 영광됐는데 물 한 방울만 좀 보내주셔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 죽겠습니다 그때 뭐라 하겠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반데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큰 구렁이 끼어가지고 오도가도 못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 형제 다섯 명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지금 키워 오늘 설교에 뭐란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회귀하리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오늘 목사를 말해요 무엇을 얘기하냐 목사가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을 들려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이상해 우리가 아무리 별 얘기해도 전도해도 잘 안 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믿어야 통과한데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깨닫지 않도다 우리 전도 주님이 우리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참 미련해요 지혜로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을 사람은 그 미련하게 되나 그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씨앗이예요 씨앗 말씀이 종자 씨앗 이 말씀을 지금도 저는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귀에 들 때는 음성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요한물 10장 24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호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호하게 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면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할 것이거늘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양은 목적 음성을 듣는다겠어요 자 여러분이 양이라면 성경 말씀이 들려 깨달아져요 양이 아닌 사람은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유목한 민족이 많은데 낮에 이렇게 양을 치다가 저녁에 그 양을 동네에 공동우리가 있어요 공동우리 부자집은 자기 혼자 수백 수천마리 하나로 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양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섯마리 열 마리 수십마리 이런 양을 보고 계속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동우리 공동우리 다 앞에 널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나요 그러면 아이고 양이 비슷비슷생겼는데 누과 누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신기하게 아침에 자기 주인이 음성을 들리면 그 주인의 음성은 쪼르륵고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 양은 내 음성 듣나요 주인의 음성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 다시 봐요 요한문 10장 3제 보니까 문재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기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으냐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서 그런 사람은 양이 아니고 염소라니 염소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도 제가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 듣는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인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새들이 자 마트문 13장에 한번 성경 그대로 띄워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봐야 되니까 예수께서 비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갔어요 속으로 뿌리를 쉭 던지죠 그런데 어쩌다 그 뿌리가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단단한 길가니까 싸게 나올 수가 없죠 길가가 누굴까 마음밭이 구도하고 단단해 사람이 많이 바꿔다녀버렸어 이런 생각 많아 자기 철학 지식 학문 자기 주관이 뚜려대 이런 사람은 길가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마귀에 와서 쪼아먹어버렸어요 더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메 흙이 깊지 않냐므로 거 싸게 나오나 해가 더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흙이 깊지 않았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 심해 그런데 흙이 많다면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햇빛이 나버리니까 믿음의 뿌리를 뿌리가 믿음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 맛을 아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 무슨 성경이 재밌어 읽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환란에 왔어요 해가 쩡쩡쩡쩡이니까 핏받고 거나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 믿음은 복받고 잘 좋은 줄 알았는데 일이 꼬이고 안되니까 안 하면 안 계신갑다고 떠나보라고 우리나라 1천만 성도가 지금 떠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말씀 이걸 못 깨달았어요 뿌리가 없어 그랬는데 가시 떨기에 떨어졌어요 마음밭이 가시 엉겅키가 많아요 세상에 꽉 눌려있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고 그 기운이 곡식보다 가시 엉겅키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기운을 딱 막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가시 엉겅키가 뭘까 세상 염려 제리의 유혹 돈 명예 권세 이것에 팔려가지고 돈 벌어야 돼 돈이 써야 돼 다 교회도 가면 돈 일하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못 나와 이게 제리의 유혹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귀는야 들어라 귀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좋은 땅이 뭘까 옥토인데 밭이 어떤 밭일까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되지만 결단꽃 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합니다 반들반들 아주 이렇게 달아진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사합니다 이래서 옥토는 뭘까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서 이런 사람은 100배 그저 100명도 전도하고 50명 이렇게 전도한다 결실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의 말씀을 사람을 받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믿는 자서 역사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있는 복된 자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옥토가 되는데 깨닫는다 아 영혼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영혼이 살지 못하구나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성에 빛이 들어오면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제 죄인 예수님이 양성도 못 팔까 피 흘러 죽을까 뭐 때문에 피 흘러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아니 나 위해서 죽으셨어 나 위해서 정말 나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그 피가 왜 피 흘렸을까 피해가 생명의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는 법칙에 의해서 내 죄 내가 무엇을 죄 지어서 그러게요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이를 썼는데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걸 죄라 하겠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할 때 이 마이크는 아무리 금으로 생겨서도 소리가 안 나면 버려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이탈랐고 그 죄 때문에 지옥과 합니다 세상에서는 육법으로 죄를 얘기했는데 그건 행위의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돈기 의도 여인을 보고 음역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미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본다 하면 죄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지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딱 들어오면 방에 부우우우 먼지가 막 떠다녀요 와 먼지 속에 살구나 여기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안 보여요 전기불은 안 보이더라고 햇살에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 먼지 같은 죄가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아 나 죄이구나 남을 욕하고 미운 것도 죄인데 한 번도 안 미워해봤습니까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죄 때문에 영원히 죄 감사나면 지옥 불 속에 가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로 독서인 자 죄 없는 오셔서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했는 걸 십자가 도르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꺾으러지고 회개하고 내가 뒤집어져서 변화돼서 낮아지고 깨워지고 부수해서 십자가 피를 사랑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접해야만 죄 용서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말씀의 생명 말씀의 생명의 믿음에 이겨서 사는 영의 생명을 어디야만 사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오복을 얘기했는데 진짜 복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안민사는 악인으로 봤어요 꾀 꾀의 사람은 꾀로 망합니다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말씀에 어긋나고 죄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오직 하나 즐거워하고 이거 즐거워야 돼요 그의 율법을 주의할 묵상한 자로다 묵상한 씻고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신혜가에 심은 나무가 자 나무가 어디에 심겨있는가 산 꼭대기에 심겨져서 큰 나무 되겠습니까 계곡에 울창한 물가에 심겨있는데 문제는 신혜가가 어딜까 우리 안디옥교가 신혜가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있고 성령에 생수가 흘러야 돼요 여기에 신교자인데 여러분 믿음에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정착하시고 그래서 심겨질 때 나무가 심겨졌을 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자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려다 여기에 신혜가에 성령의 생수가 있는 걸 믿으시고 믿음에 뿌리를 내주셔서 이걸 통해서 형통한 복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이슨 10회 2, 3회 이렇게 말합니다 예호와 나의 목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사오면 철능한 그분이 내 양을 인도하시는데 양은 목자 없이는 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양은 눈이 담박 5m 밖을 못 봐요 양은 길을 잃으면 절대 못 찾아요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풀밭이 어디 있는지 인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5분 후에 일을 모릅니다 몰라요 쉴만한 물과 풀을 먹고 쉴만한 물과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 인도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 곳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참 주인은 내 영혼 육신은 영혼에 관한 집에 불과합니다 소생은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푸른 풀밭 말씀을 말하고요 쉴만한 물과 성령의 생수 말씀과 성령 먹으면 내 영혼이 소생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내 영혼이 소생한 교회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과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복 있는 길 천국 가는 길로 그분이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으로서 목자 음성만 듣고 따르면 되지 내가 염려 근심할 것 없어요 하나 여러분 사랑해서 피주고 사주신 우리를 날마다 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의 사랑 거듭났다 그런데 베드로서 1장 2,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실효된 것이 아니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 선자 말씀 이거 믿은 이 씨가 이 썩어질 시간이고 썩지 않을 씨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 광상인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먹으면 영혼이 거듭 다시 태어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같더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풀꽃은 잠깐 있다 사라져요 여러분 봄에 파릇밭 쏟아난 것은 소년기라면 여름은 무성한 풀이지만 그러나 가을에 다 시들어 놓는 게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져버려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요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한 때 그러면 꽃의 시기 백일홍 백일 동안 빌면 제일 오래 피겨요 이게 벚꽃 핀 거 보면 때로는 비바람 하면 떨어져 불 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트로 깃도다 말씀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이 뭘로 만들냐 구조적으로 저희 만들 때에 창세기장 칠 때 보니까 흙에다가 흙 흙에다가 생기 성령을 후 코에 부르는 생이 생령이 되니라 사하는 영 사하는 영이 있어 인간만 영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지 영은 항구적 전제로 안 죽습니다 영을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으로 세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몸 이 육신의 기능은 오관에 있어요 오관 오관을 우리가 시각 눈으로 봐요 청각 듣고 후각 냄새 맡고 미각 맛보고 촉각 감각 만지고 이런 것이 오관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 어디에 계셔 보여 하나 안 계신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어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 산소가 있어요 전파가 와서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눈으로 소리가 보여요 뭘로 감기해요 귀 청각 냄새가 나 눈으로 안 보이는데 뭘로 코 코는 냄새를 맡아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 마음 보여요 없습니까 생각 마음 있어도 존재해요 영도 영도 안 보이면 영으로 계신다 영으로 하나 영으로 계셔요 여기 천군 천사가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안 보여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육의 눈으로 다 보여요 어 귀로 듣는 거 서울에서 기차 소리가 여기 들리면 우리가 못 살아 지구 돌아간 소리가 엄청 크대요 그거 들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안 들리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능적으로 필요한 만큼 듣게 보게 만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있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밥을 먹여야 돼요 밥 혼의 양식은 뭘까 혼의 양식은 육신의 밥은 뭐냐 흙에 흙에 나온 음식은 전부 흙에서 나왔어요 소고기 소가 풀먹고 자라서 그것도 흙이요 결국은 이 흙으로만 흙에서 나온 것만이 몸의 양식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혼 혼은 지정음 머리 생각하고 희노애라 의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혼을 개발한 것은 공부하면 돼요 지식 그런데 영 영은 밥 먹어도 안 되고 학교 공부도 안 돼 영의 양식은 하나의 말씀만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생명이 돼요 양식은 누에는 뽕만 먹어요 영은 절대로 말씀에는 영의 양식이 안 돼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분은 말씀을 산다 마귀가 예수 비교할 때 이 떡땅이 되게 하라 항상 마귀는 육신이 돈 또 육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육신은 떡 밥 먹어야 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지금도 믿음을 말씀하고 믿음 청구가 그런 말 하지 마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여야 돼 그래서 육신 양식 이걸 이 싸움이 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암인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건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 죽게 태어났는데 선악과에 가 독 있는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말씀 범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영이 불이 나가세요 여러분 전구담아 삼척제 딱 보면 안에 촉이 나가버리면 불이 나가요 암인 사람은 불이 없어 우리는 예수 영접한 사람은 불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이 언제 들어온가 촉이 떨어져 마는데 그 촉이 말씀이요 말씀이 있어요 불이 와요 말씀이 뭘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명접하면 그것이 말씀이요 그러면 성령에 불이 들어와서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하는데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영혼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을 뿐인데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사는 게 뭘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죄인은 전선줄이 끌어져서 전기가 안 도는데 전선줄을 연결한 것이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 고령을 연결시켜서 십자가 피 피를 믿으면 죄 용서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성령이 들어왔고 영혼이 소생해서 성령에 불이 들어오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어요 취미로 밥 먹었습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절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피를 받아 먹으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가 우리 몸은 흙으로만 예수님의 몸은 육신이 말씀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영이에요 서로가 피도 영이요 영생의 말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믿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육신의 양식이 되는데 혼은 지식인데 공부하면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보다 뭘 해야 할까 자 밥을 먹는 것은 소화시켜야 되겠죠 영의 양식을 소화시킨 건 뭘까 영의 양식을 소화시킨 건 한 단어 딱 영의 양식을 밥을 소화시키면 칼로리가 됩니다 에너지가 나와 영의 양식을 뭐라면 믿음 믿음 믿을 때 영의 양식이 되는 거 안 믿으면 안 되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영의 양식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설사해버리고 다 시험 들어보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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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서 물으로 물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모를 심고 며칠 지나면 뜬 모가 있어요 뜬 모 저 뜬 모 이렇게 심고 다니는 적이 있어 물이 그 물이 뜬 모는 모를 썩게 만들더라고 심겨지기만 하면 그 물이 생명을 좋아 똑같은 말씀도 딱 안 믿으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 떨어지기만 시험 들어버려 그 물이 나쁩니까 물은 있어야 된대 뭐가 떠있잖아요 믿음 심겨지면 될 건데 아멘호 받아주면 될 건데 아멘호 물이 있어야 하지만 물이 오히려 썩게 만들어버릴 떠있어 떠돌아다니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인생이 뭘까 인생은 참 짧아요 10편 90편 시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묻습니다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수고와 슬픔 고통스러운 날을 말해서 막 기쁘고 행복한 날을 말해서 마음 조이고 사람 인생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돈 벌기도 어렵고 다 수고와 땀이 더 많아 슬픔이 많아요 그래도 그 수고와 슬픔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위로가 되죠 가치가 돼 6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0의 수고는 의미가 있는데 신중간에 우리가 날아가는 아이다 세월처럼 빠른 것 없이 다 지나버려요 금방 눈 깜짝이 지나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 왜 이렇게 보면 주실까 답을 찾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 바로의 길이 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해 우리 조정 나그네 거하지 연주에 미치니 보다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열두 아들 그 집화가 미스라엘라는 흥국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험악한 세월 야곱은 눈물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고난이 유익이 돼가지고 이 말씀도 살기가 십자가 통과해서 깨어지고 죽어진 과정에서 깨어지고 죽어지려고 해도 안 깨어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밟고 그래야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그런 것이 험악한 세월을 걷게 되더라 이 말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에서 삼으시는데 그냥 안 세우고 형들의 시기 받아서 애국에 팔려가고 종사를 11년 그리고 감옥자리까지 2년까지 거쳐서 삼시세가 되니까 국무총리에서 삼게 됩니다 왜 감옥을 갔냐 보디바라차가 날마다 동치바라 유혹했는데 28살의 그 나이에 외로웠고 그 부모 형제도 없는 쓸쓸한 곳에 사람이 외로움에 넘어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쾌락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거기서 그것에 사람 마음 줘버리면 뺏기게 되는데 28살의 그 청년의 나이에 여기서 만일에 보디바라차하고 눈을 맞아버리면 종사리에 해방돼 근데 그짓거리 안하고 겪고 어찌 그락을 안할게 늦게 아닐까 다 그렇소 말씀 들어서 그리즈 복받았습니까 감옥 감옥 가야 돼 감옥 갖고 2년 동안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장관을 보내고 거기서 꿈에서 계속 그거 연결해서 총리가 됐다는 것을 성경 다 좀 읽은 분 알잖아요 험악한 세월 인생은 우리가 고난 그러니까 교회에 닿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도 산 건데 우리나라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여러분 제 인생도 연단을 조금 받았어요 제가 가정적으로 우리 부모님 유교 철저하고 얼마나 저는 제사 제사들인 거 쓰는 거 그것도 다 배우고 관상 보는 법 묘자리 보는 법 가르쳐주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근데 군대 세례받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별일 다 당했는데 제가 학교 근무다 사이 뭐고 저는 신학 가려고 사이 뭐고 사이 뭐고 전도 다닌다고 전도 다닌다고 그게 좋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사귀다 하고 제가 인생이 하루 종일 철야가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사차 십사가 좋아요 그때 학교에서 연락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저 교회에서 청소하고 전도만 목사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자학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자학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셨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물론 예수님 보는 건 아니에요 철야하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빛으로 오셨으니 오셔서 너는 내 종이다 할 때 그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음성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들이 산에 이렇게 흩어져 하얀 양들이 보이면서 지금 해석해 보니까 너는 신학해라 그래서 신학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땅을 사놓고 경매위기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회를 신인집회에서 중품병원자 낳고 거의 목사됐어요 한 달에 백명 전도되고 암도 낳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오늘 새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풍 못 나요 일방 지금도 중풍 못 났어요 병원에서 성인의 역사니까 낫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동생 양산 안디옥 난 기적이 그날쯤에 경매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철회했는데 정확 화살 총통 명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경락이 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거기가 막 복구가 땅값 돈 얘기로 듣지 마세요 큰 도로변이어가지고 상업용에다가 10배 됐어요 40억짜리 된다고 저는 무슨 얘기고 싶냐면 그래서 어쨌다고 이 한영원의 천하부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구원시킨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말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마음 아픈 거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남자 성도림이 하나 있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자꾸 꼼짝 못해 교회에 그래도 나왔거든요 안수받고 나한 날부터 안 나와부러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병고친 것이 목적이냐고 그런 사람은 안 나서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뭐냐고 말씀을 깨닫고 죄의를 해결하고 예술 영접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무엇이 아닌지 말씀 저는 목사는 나는 생각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아닌데 종기한 자는 드리라 예 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 전한 생명 제가 삼도 고향인데 가삼부락이 우리 마을의 사심의 전도가 되었고 지나물 왔어요 반갑죠 시골에서 누가 전도해갖고 오셨더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자네 성공했네 다들 아니 은혜받았다 게 안 돼 자네 성공했네 그 양반은 성공의 기준이 와 교회 크게 잘 됐네 와 이게 수백억 잘 되겠네 돈도 많이 들어오겠네 성공했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 나는 그래도 성공했네 자네라 해도 괜찮고 뭐라 해도 괜찮아 뭐 목사님 안 해도 괜찮지 지금도 나오셔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상 사람은 성공으로 보구나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복해는 성공의 개념이 되면 타락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다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냐 말씀대로 너도 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나는 목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천국 못 가버리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니고데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과 성령을 회개하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자가 누구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고 나서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게시옥 19장 8절에 그에게 비나와 깨끗한 세마포 아셨으니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5절은 띄워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부하고 요단강까지 해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르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풍에 오는 것을 보고 이럴 때 이 독사자식들아 바르세인이 누군지 아세요 열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 독사자식이래요 지금 목사 장로라고 천국 갈까요 독사자식이 많아요 회개가 안되어 회개가 회개 회개하냐 안하냐 그래서 뭐란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지도를 피하라 되냐 그러면 회개 약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돌이켜야 돼 회개하라 죄삼아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회개의 죄삼아 성령 근데 성령 선물이 오면 죄삼아 나는 회개했는데 죄가 용서 안 됐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분이 용서해줘야지 탕감해야지 나만 회개했는데 나는 용서 안 해주면 아버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 열매를 봐 내 삶의 인생과 과정에 바꿔져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건 회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기르느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 아브라함을 자수 되게 하리라 이미 독게 나를 불에 놓였으니 심판이야 조언 열매를 째 아니한 나마다 찢겨 부르는 일이라 무서운 일이에요 열매 회개에 앞당한 열매 있냐고 삶의 변화가 있냐고 군병들은 광포하지 말고 세리들은 늑증지 말고 받는 일을 족하고 네 인생의 삶이 바꿔졌느냐 이걸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뭐란가 불과 세례를 주실 것 세우시리라 나는 너희로 이렇게 하겨요 물로 세례를 보거니와 대디오 신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와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늘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것이오 성령과 불 세례받이 알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탐험을 장악해서 알고 뭐하고 가드리고 고가 천국이고 쭉 정의에 꺼진 지옥불 저는요 가끔 이래서 가보지 우리 성도 중에서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옥 간 사람이 있으면 어쩔까 불과 성령을 세례받으면 확실해요 회개하면 근데 자기가 불과 성령 세례도 없어 그냥 믿는 게 따라다녀 근데 쭉 정의는 뭘로 하는가 바람에 날아가버려요 시골에 풍구질을 하면 알고 앞으로 나고 바람 뒤로 날아가 바람이 환란 풍파에요 흔들려 쭉 정의는 항상 요동이에요 바람에 나는 개화같아 항상 요동이에요 요동이에요 다다다다 초세스로 있는 거 이리 봤다 저리 붙었다 쭉 정의 알고 가만히 있거든요 믿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말씀대로 사니까 박용기 목사님은 처음까지 갔다 갔고 금랑 감리교회 집회였는데 내가 테이프 직접 뭐라 그런가 여기 지옥 간 사람이 후원은 많네 많이 있네 와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갑시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오늘 말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다 천국 백성 회개 제3 성령 선물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안수하고 불받고 병도 고치고 병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야 하나님 계시구나 채워받는 것이지 채워받는 것이지 그분의 자녀로서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가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들어가는 복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